주위가 어두우면 휴대폰 밝기를 최고로 어둡게 설정해도 눈이 부실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밤에도 눈 부시지 않고 편하게 휴대폰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짱필터를 검색해서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실행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필터 사용을 체크하시고 차단율과 화면 밝기를 조절해서 휴대폰의 최저 밝기보다 더 어둡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탭으로 넘어가시면 위젯 설정이 있는데, 위젯을 사용하면 앱을 실행하지 않아도 위젯을 터치해서 필터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또한 상태바를 사용해서도 필터를 켜거나 위젯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상태바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상태바 사용을 꺼놓으면 되지만, 오리로 없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필터를 켜놓았을 때는 상태바가 계속 표시되기 때문에, 상태바를 완전히 없애고 싶다면 옆으로 밀면 나오는 설정 표시를 누르고, 알림 유형에 있는 짱필터를 비활성화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짱필터는 밝기 조절뿐만 아니라 블루라이트까지 차단되기 때문에 눈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용한 앱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